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용접과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철과 탄소의 평영상태도에 대해서 자주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평영상태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FEC 평영상태도는 철과 탄소압금이 다양한 온도와 탄소함량에 따라서 어떤 상으로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평영이라는 핵심적인 의미는 시스템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안정화된 이론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무한히 느린 가열과 냉각 속도를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열처리 공정에서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온도 지점과는 약간 다른 비평영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축은 탄소함량을 세로축은 온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소함량과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의 경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철탄소 평영상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철강의 미세구조를 이해하고 열처리 온도와 조건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변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강 제조 및 열처리 공정에서는 이 철탄소 평영상태도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탄소 평영상태도를 보시다 보면 각각의 변태 온도 지점들마다 여러 가지 알파벳들이 보이는데요. 열처리 곡선에 표기되어 있는 알파벳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처리 곡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변태점을 표기하는 이유는 역사적, 실용적, 과학적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기법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철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프랑스와 독일의 금속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A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에 정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가열이나 냉각 곡선에서 관찰되는 정지현상을 의미합니다. 금속학자들은 철과 탄소합금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변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변태점마다 독특한 물리적, 금속학적 의미가 있어 개별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열을 의미하는 전미사 C와 냉각을 의미하는 전미사 R은 실제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의 변태 온도가 평형상태인 이론적인 기준점 온도인 A1, A3 등과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표기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1의 변태 온도가 723도이지만, 실제로 가열 과정에서는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가 A1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해 A1의 전미사 C를 붙여서 AC1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각 과정에서는 실제로 A1보다 낮은 온도에서 변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A1과 구분하기 위해 AR1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원자들이 물리적으로 위치를 바꾸고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이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원자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이 장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며, 이론적인 변태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각 시에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원자들의 확산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변태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여력학적으로는 과열, 관행 현상이라고 하며, 열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기법은 전 세계 금속학자들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공통언어로 발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표기법이 되었고, 각 학급마다 달라지는 변태점에 대해서 실무에서 정확한 열처리 온도 범위를 결정하고, 열처리 사양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탄소 평형 상태도 그래프 보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상은 철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일한 결정 구조를 가진 조직입니다. 마치 재료의 기본 재료와 같습니다. 주요 기본상으로는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마르텐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합조직은 두 개 이상의 기본상이 섞여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혼합물 또는 복합재료와 같습니다. 주요 복합조직으로는 페라이트, 베이나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라데브라이트가 있습니다. 복합조직은 기본상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거나 혼합되어 형성되며, 이런 배열방식이 철강의 최종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철탄소 평형상태도 표를 보시면 표기된 상이 있는 반면, 표기되지 않은 상도 있습니다. 그 차이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철탄소 평형상태도에 표시된 상들이 모두 평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형상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원자의 확산을 통해 여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철탄소 평형상태도에는 이러한 평형조건에서 형성되는 상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의 이름이 철탄소 평형상태도인 것입니다. 반면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처럼 급냉이나 특정열처리 조건에서 형성되는 비평형상은 확산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평형상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비평형조직은 연속냉각 변태곡선 또는 드문 변태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평형상들이 충분한 확산속도를 가질 수 있는 분림이나 풀림의 열처리를 진행한다면 철탄소 평형상태도가 예측하는 펄라이트나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혼합조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연속냉각 변태곡선과 등온 변태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cct 곡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속냉각 변태곡선은 냉각속도가 핵심입니다. 910도 이상의 ac3에서부터 천천히 식히면 펄라이트나 베이나이트가 형성되고 빠르게 식히면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됩니다. 이를 유리컵이 식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즉, cct 곡선은 얼마나 빠르게 식히느냐에 따라 강철 조직이 달라지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는 ttt 곡선입니다. 등온 변태곡선은 특정 온도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23도 a1 이상에서부터 급냉 후 특정 온도로 유지하면서 조직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찰흙을 말리는 과정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ttt 곡선은 특정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강철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연속냉각 변태곡선과 등온 변태곡선은 서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ct 곡선은 a3 혹은 acm 이상의 온도에서 시작하는 반면 ttt 곡선은 그보다 낮은 a1과 a3 사이의 온도에서 시작합니다. 상의 변태 과정에서도 cct 곡선은 냉각 속도에 영향을 받지만 ttt 곡선은 특정 온도에서의 등온 시간에 의해 상변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기 쉬운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cct 곡선은 ttt 곡선보다 시작점이 높고 중간에 멈춤 없이 그래프가 한 번에 떨어짐으로 다이빙 선수가 자유낙하로 다이빙할 수 있는 그래프를 cct 곡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ttt 곡선은 cct 곡선과 달리 중간에 항상 평평한 등온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직선 도로가 있는 그래프를 ttt 곡선이라고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